5금 붙이기 다리를 쭉 펴고 똑바로 앉아주세요. 수술한 다리의 무릎 뒤편인 5금 아래에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세요. 무릎에 힘을 주어 수건을 눌러주며 5초간 힘을 주고 천천히 힘을 빼고 쉬어주세요. 영상을 보며 함께 운동해볼까요? 총 20회 실시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쉬고 힘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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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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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